마크 크리에이트 크리... 크리에이트 모드 찍먹 ... 하트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될라나? 아 땅 밑으로 들어가서 저거 되나? 둘 중 하나 빠르거나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옆에 매달면 재미없을 것 같아 테스트로 한번 해보기는 해야겠다 속도다 뚫고 나오는데 쇼? 뚫고 나오는데 떨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어 아 이게 아쉽네 결국 밑에도 공간이 필요하네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심불리기라는 게 세로로 돌아가지 않아 풍차 베어링을 이뤘다 끼고 이들의 절규가 들어가 있는 영혼모래 이러면 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인을 위해 아늑한 집을 만들어줍시다 자 어? 맞는데 하울의 움직임성 슛 어라? 좀 빠른가봐요 잠시만요 빠른 걸 별로 안 좋아하나봐 이 친구가 유유자적한 거 즐기시는 분인가 봐 좋구만 원심불리기는 너무 격렬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조심해 버텨 뭐하는 거야 버텨 할 수 있어 버텨라 나이칸 자식 그래 자꾸 오른쪽으로 쏠린 거 같으니까 반대로 어지러웠지 어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움직이는 집이에요 크흑 흫 흫 흫 글쎄요 대완장이다 이거 뭐야 흥 흫 흫 시청자들이 기대한 곳 멋진 자동화 자동화 공장과 등기기관 기차 실제로 한 곳 흐응 좌석 오! 으응! 됐다 됐다 흠 파이팅 넷츠고 흠 파이팅 오! 아 땅 밑으로 못 들어간다 애들이 지오신 거 졸라 웃기네 이거 오 개무서워 진짜 되게 만화적 연출이네요 내림에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거 저만 탈 수 없으니 하나 둘 셋 어 잠깐 누가 불 탔던 거 같은데 셋이 타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모르는 어트랙션 아 여기 대가리 박고 있었네 됐다 이제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신나는 나성랜드 개장 저게 언제 멈추냐면요 아쉽게도 저거는 어트랙션이자 동력원이라서 멈추지 못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동력 부품이 말도 하네 너무 알차다 너무 재밌다 밑에 있는 분들은 표값이 싼 분들이야 스탠딩석 스탠딩석 위에는 알석 알석 너무 기뻐하시네 몸둘까로 모르시네 밑에 불 타는 거 아니야 여기 푸드코트예요 푸드코트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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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들 들어간 거인 뿅 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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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ank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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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nner 크 그거 크랙 좋 impression 머리를 fog 그라보 냉 unte 아저씨